이게 좀 타이밍이 지나긴 했잖아요 토치라이트가 뭐 이제 오픈한 것도 아니고 근데 나한테는 내가 처음 해본 거라서 토치라이트 리뷰 겸 후기를 말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게 토치라이트가 시즌 오픈을 한지도 아예 게임 오픈한지도 좀 된 게임이고 시즌도 오픈하자마자 제가 이번 시즌에 달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좀 늦게 시작했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앞으로 간간이 할 게임이 될 것 같아서 찍는 영상입니다 5일 동안 한 60시간 정도 달렸는데 그 정도의 한 유비의 시선으로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토치라이트가 맨 처음에 출시가 됐을 때 제가 선입견이 있어가지고 한동안 설치도 안 한 게임이었거든요 어떤 것 때문에 진입장벽이었냐면 모바일이랑 크로스 플랫폼으로 나와가지고 과금제가 모바일이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는 얘기를 들었고 그래픽이 제가 할 때는 좀 괜찮았는데 남들이 하는 거 볼 때 그래픽이 조금 비호감이었어요 지금도 내가 할 때 말고 다른 방송 같은 걸로 보면 좀 비호감이구나 그래도 게임이 원체 재밌어가지고 게임을 좀 추천해보려고 영상을 찍습니다 방금 그래픽을 얘기했으니까 그래픽부터 얘기를 해보면 맨 처음에 캐릭터가 정통 카튼풍 같은 느낌도 아니고 약간 좀 미국 카튼풍에다가 중국 감성이 좀 섞인 느낌이어서 비호감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게임을 실제로 플레이해보면 이 정도는 그냥 취향 차이지 딱히 거슬릴만한 점은 아니고 스킬 효과랑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게임을 해보니까 물론 옵션에서 켜고 끄는 게 되긴 하는데 이펙트 같은 걸 다른 객슬 게임 잘 보이는 게임들에 비해서 좀 바닥 이펙트랑 이런 게 보기 힘든 것 같아요 투사체랑 그거 말고는 뭐 나머지는 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보는 것보다 하는 때는 거슬리는 그래픽 같은 것도 없고 룩변템이나 이런 것도 이펙트 되게 이쁘게 잘 나온 것 같고 그리고 맨 처음에 게임을 시작했을 때 캐릭터를 선택하게 되잖아요 근데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제가 여러 가지 캐릭터를 해본 게 아니어서 모르는데 캐릭터 간 성능 차이가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지금까지 제가 느낀 거는 모든 캐릭터로 모든 기술을 사용할 수 있고 마음대로 짤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시즌이 열리면 해당 시즌에 있는 캐릭터들은 시즌 패스를 사야만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2만 3천원짜리 패스를 샀던 것 같고 3만원짜리 샀나? 아무튼 캐릭터별로 이제 히어로 특성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요런데 보너스를 받는 것 같아요 요런 것들이 다 캐릭터마다 다른 것 같고 그걸 떠나서 이제 전체적인 밸런스는 좀 기울어진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캐릭터들 간 좀 격차가 있다고 저는 게임을 하다가 공짜로 주는 화폐로 스킬 룩변 뽑기를 했는데 이번 시즌 캐릭이 움직이면서 채널링이 가능한 게 영웅 특성이라고 하더라고요 뽑기에서 스킬 나와가지고 요 캐릭터 하려고 패스를 지른 거지 장사 잘해 그 다음에 게임성 쪽으로 얘기를 해보면은 편의성부터 얘기를 해보면 굉장히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요런 식으로 처음 하는 사람들이 빌드 검색하기도 좀 편하게 돼 있고 복잡한 노드 찍는 것도 요렇게 보고 요거 따라서 찍을 수 있게 잘 돼 있는 것 같고요 아이템 같은 경우에도 복잡한 옵션 바꿀 때 수치 플러스 마이너스 같은 것도 잘 돼 있어가지고 한눈에 그런 것도 보기 편했고 전체적으로 그 모바일 게임 UI라서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게임을 즐기는 데 필요한 UI들은 복잡하지 않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뭐 세세하게 들어가 보면은 자기가 지금 떠있는 버프나 이런 거 이쪽에서 확인하기도 편하고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스킬 칸도 뭐 그냥 보기 편하게 돼 있고 거래서도 잘 돼 있더라고요 PC 게임이나 MMORPG 거래소랑 비교를 해도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여기에서 자기가 검색한 게 음향 처리가 돼가지고 그게 검색할 때 좀 불편하긴 하거든요 요런 데에서 가격이 88원 이하인 거를 검색하면은 다른 게 제외되는 게 아니고 음향 처리가 돼가지고 내가 된 것만 밝게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아마 매크로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런 거 제외하면 되게 경매장도 잘 만들어져 있고 게임하면서 보기 전혀 불편하지 않은 UI였고 일단 요게 메인 컨텐츠거든요 요렇게 해가지고 난이도가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지금 요기까지 진입한 상태고 쉽게 말하면 패스오벨자일 맵핑 시스템이에요 요게 메인 컨텐츠가 되는 거고 요 맵을 돌다가 이제 그 컨텐츠별로 지난 시즌에 있는 것도 즐길 수가 있게 돼 있더라고요 어 제가 지금까지 하기로는 1단계부터 7단계 여기 7단계 깰 때까지는 뉴비들도 아무 도움 없이 하기 쉬울 정도로 해가지고 요 구간에서 성장체감이 엄청 좋아요 파밍 하나 할 때마다 엄청 캐릭이 세지고 이래가지고 정신없이 그냥 되게 재밌어요 이게 처음에 할 때 그 스토리도 금방 끝나고 하루면은 다 밀 정도로 끝나고 요 부분까지 게임에 푹 빠지게 되게 잘 돼 있는 것 같고 게임성이 그 다음 제가 느끼기에 7단계에서 8단계 갈 때 8단계에서 8단계 갈 때 여기서 여긴 더 하겠죠 요 부분이 파밍이 이제 뉴비가 느끼기에는 좀 빡셌어요 근데 또 반대로 파밍할 게 많고 성장체감 느낄 부분이 많아가지고 그 부분이 또 재미로 다가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끝까지 좀 쉽게 가는 게임은 아니고 점점 빡세지긴 한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느끼기에 7단계 들어왔을 때 아이템 드랍이랑 화폐 드랍 같은 게 확 늘어나서 엄청 재밌었고 사냥하는 때 느끼는 거는요 사냥할 때 생각보다 이게 시원시원하고 재밌어요 게임이 그러니까 모바일이랑 크로스 플랫폼 지원하는 게임이면 선입견을 받고 들어올 수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선입견을 처음 깨준 게임이 언디셈버였거든요 이게 언디셈버가 지금은 좀 약간 좀 요단간 건넜다는 평가도 많고 그렇긴 한데 저는 게임 자체는 엄청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 좀 선입견이 깨진 편이었는데 요 게임도 굉장히 전투할 때 시원시원하게 달리는 느낌이나 타격감이나 요런 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픽도 뭐 거부감 크게 없고 요거는 크로스 플랫폼이라 가능한 편의성일 수도 있는데 물론 디아블로에서 패드를 쓰면 되고 뭐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기본 설정으로 A버튼을 누르면 주변에 있는 아이템이 다 주어지는 게 진짜 편해요 핵스를 하다보면 제가 POE 할 때 아이템 줍는다고 마우스 왼쪽 버튼 제가 또 로지스텍 9 시리즈 쓰거든요 얘가 마우스 버튼이 되게 약하잖아 그래갖고 POE 한 시즌 하는 동안 마우스 두 번 바꾼 적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쪽에서 굉장히 편하고 자동 루팅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가지고 전부 다 자동 루팅은 아닌데 그것도 되게 편했고요 그래가지고 요런 장점들이 좀 크게 다가와서 저는 게임성이랑 편의성 쪽에는 되게 높게 평가해요 요 게임을 앞에서 말한 것 중에 시즌 컨텐츠를 좀 얘기를 해보면 POE랑 디아블로를 예로 들어보면 POE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 있던 파밍 컨텐츠가 뭐 이게 괜찮은 것 같다 싶으면 계속 가는 것도 있고 좀 온오프 느낌으로 가잖아요 디아블로 같은 경우에는 시즌 컨텐츠가 엣지가 나면 다음으로 온전하게 안 넘어가는 편이고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금이랑 연동된 거라서 뒷부분에 얘기를 할 건데 요 시즌 컨텐츠가 아마도 너무 고효율인 게 조금 너프돼서 넘어오는 건 있을지언정 아예 없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다음 시즌에도 이제 지난 시즌에 모테봄 컨텐츠 해볼 수 있고 내가 그 시즌에 좋은 펫을 뽑았는데 다음 시즌에도 그 효과를 누릴 수 있고 뭐 요런 식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 시즌 컨텐츠를 예로 들어보면은 그림을 그려가지고 어떤 던전에 입장을 해서 거기에서 보상을 얻는 건데 좀 호불호가 갈리는데 흐름 끊긴다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저는 요 컨텐츠가 엄청 재밌어가지고 요 컨텐츠의 효율을 높여주는 펫 뽑기까지 해가지고 되게 재밌게 즐기고 있어요 방금 펫 뽑기를 얘기했으니까 과금 얘기를 좀 자세하게 해볼 건데 토치라이트를 제가 처음 시작하려고 그럴 때 가장 큰 진입장벽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완전히 모바일 박음 시스템인데 좀 긍정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들어봐요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펫을 뽑는 거야 이게 천장이 있어요 할인율 적용된 패키지로 샀을 때 79,000원에 45봅 정도 줬거든요 제 기억에 이번 시즌에서 파는 걸로 그래갖고 제가 딱 그것만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45번 뽑으면은 운 좋으면은 한 번에 바로 전설 나올 수도 있는 거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운이 좀 좋은 편이어서 45봅으로 요거를 하나를 뽑았어요 그리고 다른 전설펫도 두 개를 뽑았고 여기에 자세히 보면은 뽑을 때마다 천천히 이렇게 확률이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천장을 칠 수가 있어 조금씩 늘어나는 확률이 100%도 다시 반드시 레전드가 뽑혀요 그러니까 결국 뽑긴 해 계속 박으면 끝까지 가면 다 이기는 시스템이긴 한데 돈이 많이 들죠 그래가지고 좀 비싸다고 느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얘기 들어보니까 정령 똑같은 걸 6개를 뽑으면은 풀강이 된단 말이에요 한 시즌에 평균적인 운으로 60에서 80 정도 지르는 것 같고 지금 제 정도로 하면은 한 시즌에 한 7만원 정도 지르면은 한 마리는 뽑는 것 같아요 강화를 안 하고 그냥 그 정령 효과를 볼 정도로 근데 그 정도만 해도 게임을 충분히 즐길 수는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모바일 게임으로 따지면 BM을 되게 잘 만들어 놓은 건데 그냥 파밍을 해도 되게 재밌다?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이런 게임을 하다 보면 되게 빨리 성장하고 싶잖아요 그럼 슬슬 재화를 더 벌고 싶고 그래가지고 요런 게 조금 뽑고 싶어져 그리고 제가 지금 한 장을 뽑은 상태잖아요 한 장을 뽑고 써보니까 6강까지 하고 싶어져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좀 위험한 과금이긴 한데 여기에서 이제 또 긍정적인 부분을 본다면 뭐냐면 모바일 게임들을 보면은 그냥 재화를 돈 주고 살 수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요 게임에서는 일단 뭐 암흑의 루트로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은 있겠지만 게임사에서 그런 거 절대로 안 된다고 써놓기도 했고 로그인할 때 보면 요 과금 시스템이 어느 정도 페이 트윈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예 그냥 재화를 사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노력의 효율을 높여준다는 형태로 생각을 하면은 좀 그래도 괜찮은 편이 아닌가 그리고 내가 말한 건 지금까지 이제 드랍률 팻이라 그래가지고 파밍할 때 좋은 팻들이었고 스펙 자체를 높여주는 팻들도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저도 맨 처음에 거부감이 있었어요 그건 어느 어떻게 보면 페이 트윈이잖아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거슬리진 않는 것 같아요 실제로 해보면은 딜이 높아지는 팻을 끼는 것보다 파밍률 높아지는 팻을 끼는 경우가 훨씬 많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BM 같은 경우에는 좀 딥하게 들어가면 꼬아질 수 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참고 할 만한 정도이다 유일하게 요 게임에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긴 해요 여전히 뭐 과금 모델은 지금까지 느껴봤을 때 PO가 베스트인트 그리고 이거는 제 게임하는 취향이랑 관련된 거기도 한데 저는 게임을 할 때 현금을 넣었을 때 룩이 변하고 이런 건 아무리 비싸도 제가 엄청 사잖아요 그런 건 돈 많이 쓰는 편인데 게임에 내가 현금 제와를 박아가지고 내 캐릭이 세지는 걸 엄청 싫어함 그거를 엄청 병적으로 싫어해요 그게 게임 재미를 좀 많이 떨어뜨려요 저는 좀 게임할 때 현거래하고 이런 것도 좀 극혐하는 편이고 싫어하긴 하는데 내 캐릭이 바로 세지는 거라기보다는 이제 내가 파밍하는 노력의 효율을 좀 높여주는 편으로 과금제가 잡혔다는 게 좀 긍정적인 편이어서 그래도 타 모바일 게임이나 이런 거랑 비교하면 훨씬 더 게임성이 높은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BM까지 포함을 하더라도 아무튼 지금까지 말한 부분 제가 좋게 느낀 거랑 나쁘게 느낀 부분을 좀 얘기를 해봤는데 저랑 비슷한 선입견이 있으신 분들도 이게 플레이 자체는 무료니까 사양도 그렇게 안 높고 한번 깔아서 해보면은 핵스를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게 이렇게 재밌는 게임이었는데 내가 지금까지 안 했다니 하면서 좀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최근에 그랬었고 이 영상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좀 같이 재밌게 즐겼으면 좋겠네요 저도 앞으로 이제 간간히 계속 즐기는 게임 중에 하나로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영상은 요정도로 마치고 저는 이제 파밍하러 가야 되니까 가볼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파밍하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6단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